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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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하고 너무나 달라졌다 멋있다고 생각이 안 드나? 우리 옆집 아줌마하고 거짓 닮았다 눈이 나빠 현미경들도 보고 있다 회사에서 사회 봉사할 동안 사회 봉사 사회 봉사 사회 봉사 사회 봉사 사회 봉사 말테도 사회 봉사 사회 봉사 사회 봉사 사회 봉사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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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